3가지 소원이요? 음... 어렸을 때는 자주 생각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안해봤지만 글쎄요...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재미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대답해볼게요 첫 번째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데 자주 만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싶어요 꾸준히 죽을 때까지 제일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...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직업도 좋긴 하지만 일이 너무 많고 월급은 너무 적어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은 없어요 사장님과 동료들이 좋아서 계속 다니고 있지만 조건이 좋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말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로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제 꿈이거든요 지금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됐지만 언젠가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말에 연극 동호회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언젠가 유명해질지도 몰라요 사인해 드릴까요? 사인해 드릴까요? 사인해 드릴까요? 사인해 드릴까요? 사인 לה motivate eller